김포시민 김포시민 여러분의 추석상에 대명항의 수산물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대명항의 수산물의 맛과 안전은 김포시가 보장합니다. 올해는 김포시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얼마 전 발표된 5호선 김포현장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. 더 많은 길이 김포시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. 인구 70만을 향해 승장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맞아 김포시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. 이 발전이 김포시민의 삶에 가져다줄 긍정적 변화를 생각하며 더 바쁘게 뛰겠습니다. 김포시민 여러분 이 시간에도 힘든 이웃을 살펴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김포시도 시민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실 수 있도록 추덕 연휴에도 두루두루 시민의 안위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연휴 기간에 김포시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모두가 같은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며 마음이 통하는 한가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. 가정의 건강과 행복 가득하십시오. 가정의 건강과 행복한 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